먹는 사탕을 말하는 거 맞냐? 맞아 먹는 사탕! 너 어떻게 화이트데이를 모르니? 닥터 발레 타임 될 때 사진 춥냐나? 아니 나 화이트데이에 사탕 하나도 못 받았어 진짜. 나 어제 화이트데이라 그랬잖아. 진짜 뻥만치고 나한테 사탕 보내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. 와 이것도 레전드 아니니? 얼마나 내가 인생을 X같이 살았으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탕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니? 기다려봐. 진짜 한 명도 없어. 와 이것도 레전드다.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탕 주는 사람이 없을까? 진짜 단 1도 못 받았어. 아니 요새 그런 거 안 챙겨도 아 나 전화했구나. 동훈이한테 전화했어. 끼떠라야 돼. 어 동훈아 여보세요? 뭐해? 나 지금 일하고 있지. 누나 방송하고 있어. 아 지금? 어 우리 드디어 내일 보내. 어? 아 진짜? 내일 뭐 먹어? 내일? 어. 너 먹으면 안 돼. 동훈아 누나 누나 방송 중인데 어제 사탕을 안 줬어? 사탕을 안 줬어? 사탕? 나중에 봐. 아 동훈이랑 진짜 그날 밥만 먹었어. 아 어떻게 이렇게 사탕을 하나도 못 받았니? 이것도 레전드다. 응? 진짜 레전드야. 진짜 레전드야. 아 시발. 인스타용이 나 분명 얘기했어. 인스타용. 무조건 인스타에 찍었을 때 우와 시발 할 수 있는 거. 인스타에 딱 올렸을 때 우와 뒤집어진다 할 수 있는 거. 나 기대하고 있을게. 벌써부터 기대돼. 어떡하면 줘. 똥꼥 벌렁벌렁거려. 어떡해. 아 나 미쳐버리겠어. 인스타에 올려서 우와 역시 꽃자는 이런 사탕을 받는구나. 하는 그런 사탕 찾아줘. 아 잠깐. 기대하고 있을게. 끊어. 아 친구. 친구. 친구한테 그냥 장난치는 거지 뭐. 어? 건수? 어 건수한테 해볼까? 퀄키를 할 수 있어? 어. 해봐. 어머어머. 베리 형이랑 하나도 안 들리는데. 나 들려. 나 오래 못 들려. 아우 안 돼. 아아악. 아아악. 어팟피피. 여러분 못 날 걸 보여줬다. 미안해. 왜? 일하고 있으려나? 일 안 하려나? 일하는 중이야? 어 이제 일 들어가. 누나 방송 중인데. 어. 너 어제 무슨 날인지 몰랐어? 어제? 어. 어제 초이툰 날이었는데? 어머 어제 뭔 날이었어? 너 어떻게 어제 일을 모를 수가 있어. 어제 무슨 일인지 기억 안 나? 어제 뭐 뭐 뭐 왜 그래? 왜? 어제 화이트데이였잖아. 아 난 그런 거 없어. 난 왜 사탕 안 주니 누나한테? 어우 내가 사탕 보내드릴게. 나 어제 화이트데이였지 몰랐어. 아 장난이야. 사람들이 너한테. 아니. 아니 사람들이. 얘 미친년아 사람들이 너한테 전화해보라 그러고. 전화했더니 초이툰 날이지랄. 아. 2월 초이툰 날이었는데? 세상에 뼛속까지 무속인이다 야. 기절했다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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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누나. 누나 염준 언제 도착하는 거야. 그. 아니. 빨리 했을걸. 너 요즘 바쁜가봐. 어. 또 장난칠 사람 없나? 어. 있다. 야. 응.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무슨. 너 어제 무슨 날인지 몰랐어? 아. 왜 그래. 아니. 어제 무슨 날인지 몰랐냐고. 그래서 내가. DM으로. 뭐해 이랬는데. 뭐 해만 보냈잖아. 어? 뭐 해만 보냈잖아. 아. 나는 만나가지고 밥 먹을까 했지. 지랄하지마. 어우. 내가 니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어. 아. 아. 진짜로. 그래서 사탕 언제 줄 거야 자격야? 내가. 온몸에 초콜릿 덕질하고. 글로 갈게. 언니 한번 저랑 끊어. 나 방송 중이었단 말이야. 아 씨. 끊어. 화이트데이. 얘 씨새끼가 초콜릿을 왜 가지고 와. 전 남자친구한테도. 연락 한 번 해볼까? 어머. 뭐야. 누구세요? 야. 여보세요. 나 방송 중이거든. 넌 어떡해. 사탕도 안 주니? 어. 사탕 빨리 보내줘. 어. 큰 거 기대할게. 사탕. 어. 큰 거. 어. 큰 거. 나도. 응. 사탕. 응. 큰 거. 그래. 큰 거. 사탕. 그래. 사탕. 큰 거. 아. 사탕. 그래. 인스타용 사탕. 그냥 사탕. 아니. 그냥. 인스타용에 올릴 큰 사탕. 그냥. 먹는 사탕. 맞아. 먹는 사탕. 아. 알았구나. 너 어떻게 화이트데이를 모르니? 닥터 발렌타인데이 때 사진 춘 년아. 자기쳤어. 하지? 고니가 발렌타인데이를 몰랐어.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. 당당하게. 야. 너 씨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그랬더니 왜? 그러는 거야.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왜 안 내나?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가서 사오더라. 그러면서 오면서 검색해 봤나봐. 야. 이거 여자가 주는 거 아니야? 남자가 주는 거야. 이 시랄지마. 어. 전화 말자 없이 끄는 거야. 우루 원래 그래. 안 싸우면 다행이야. 구독 버튼. 고맙다. 고맙다. 고맙다.